그때 마을 사람들이 매일 죽어 나갔는데 난 당신들 못 믿는데 넌 어떤 상황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? 나는 항상 그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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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연애는 우리 다같이 모여서 한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누나 알지? 누나 약속하면 꼭 지키는 건 그럼 물누나 어디 있는지 알아요? 난 사람 안 믿어 이런데까지 기어들어온 인간들은 더 못 믿고 쪽팔린다는데요? 난 무조건 일해야 돼 난 무조건 일해야 돼